호남자도 남은 분은 옛날 대방국이라부터 현실딱 호남자도 남은 분은 옛날 대방국이라 통으로 지리산 서로적성강 남적강성하고 북통 운함헌이 곳곳이 승지요 산수정결이요 춘향이가 삼겼구나 숙종대왕 즉위초에 사도자네 도련님 한 분이 계시되 영광문 16세이요 임봉이 청수허고 거짓혈량허니 진색한 기남자라 하루일이 환창허여 도련님이 소풍하실 뜻이 있어 황자 불러 부르신다 예 황자야 예 너도 내려온지 두삼삭이 되었으나 놀기 좋은 경치를 모르니 어디어디가 좋으냐 아 공부하신 도련님이 승진을 찾아서 못하시려오 니가가 모르는 말이로다 고래의 문장 혹을 명승진은 다 공경하셨느니라 천하지 제일강산 쌍인기둘기로다 내 일을 되니 들어보아라 기산경수 별건곤 소부허윤돌곤 체석강명월야흡 기적선동돌곤 척병강주의 영어로 소동파도 놀아있고 실상리의 월유촌 도연명도 놀고 상산읍파도 놀아있고 상산읍파도리던 사원 선생도 놀았으니 내 또한 호엽사라 동원돌이 변시촌 안이 놀고 무엇더리 찬마할 말고 잃어라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오시면 대장만하렬이다 동문방 나가오면 선언사가 좋사옵고 서문방을 나가오면 관악 모여를 모셔있어 망부 영웅이 거절한 듯하옵고 북문방을 나가오면 교룡산성 대보감이 좋사옵고 남은 밖을 나가오면 광알로 오작교 영주관이 삼남의 제일으로 쏘이다 이에 네 말을 들어보니 광알로가 죽을 듯하구나 그곳으로 오경가자 낙이 한 장 치워라 예이 방자군부 듣고 가진 한 장을 짓는다 오경자고 옹산어편 오간금천 황금녹 청웅사 고운 물레상 물을 여 덤뻑 따라 앞뒤 걸쳐 질 끝대로 진층 다래 은혜 헛둥헝 다고 비 도둠이 좋다 못앉아 걸쳐 덮어 체질 툭 쳐 돌려 세워 도련님 호사보소 도련님 호사보소 도련님 호사보소 도련님 호사보소 진수 좋은 고운 얼굴 분쇄수 정의 허고 강태같은 체질 허리 동백기름 광을 내어 갑싸댕기 흐변대 쌍무처 진동 청중추마구도 보 받쳐 군홍띠 둘러뛰고 만석당에다 잘잘 끓어 방자나기 어쩌라야 통자 딛고 선뜻 올라 통인 방자가 골 세워 남문방 나가실제 황학은 알개같은 세금당선 차르르 피어질 광을 가리우고 한두성나 험다른길 홍익계 나가실제 기봉하음 나란 뒷결 광풍조차 하하 펄 펄 펄 날려 통화 점점 푸른꽃 향풍 툭 떨어져 쌍옥 깨변대 발굽 거룩 거룩이 생양이라 일단 선풍 도와세 위절 도적 토마가 이어서 도와오며 항우장 수업 추마가 이 걸음을 당할 소냐 서부렁 섭정 걸어당 한두당 도와여 참 노래를 완벽하게 까먹고 온다잉 아주 버려버렸구나 버려버렸어 요걸 한번 더요 방자품부 듣고 방자품부 듣고 어렵지? 잘 안된다 뒤에가서 앞에 잘되었어 뒤에가서 음이 망가진 거 알지? 뒤로 가서 음이 좀 흩어져서 선율 길을 약간 이탈했어 그래서 가는 거야 음정이 좀 어긋나서 시기면 둘째 치고라도 길이 좀 어긋났어 그래서 바로 잡고 가자 이탈을 했으니까 방자품부 듣고 시작 강자품부 듣고 가지 난장을 짓는다 가지 난장을 짓는다 홍영자국옥산옥편 홍영자고 홍산호편 오간금천 황그흡릉 청홍사고은굴레 상무물려던뻑따라 앞뒤갈쳐질껀메어 앞뒤갈쳐질껀메어 충충다래 은협두공장 충충다래 은협두공장 호흡이 도둠이 좋다 호흡이 도둠이 좋다 못앉아 걸쳐덮어 못앉아 걸쳐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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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앉아 걸쳐덮어 못앉아 걸쳐덮어 재질 툭쳐 돌려세워 재질 툭쳐 돌려세워 말 대령어였소 말 대령어였소 도련님 호사보소 도련님 호사보소 신수족은 고운 얼굴 분쇄수청이 허고 신수족은 고운 얼굴 분쇄수청이 허고 팜태같은 채진머리 팜태같은 채진머리 통백기름 광을 내요 통백기름 광을 내요 갑사댕기 드렸네 갑사댕기 드렸네 쌍문초 진동옷 쌍문초 진동옷 청중춤 마그도 복받쳐 청중춤 마그도 복받쳐 청중춤 마그도 복받쳐 문홍띠에 둘러띠고 문홍띠에 둘러띠고 만석당에다 잘 잘 끌어 만석당에다 잘 잘 끌어 방자락이 붙들어라 방자락이 붙들어라 방자락이 붙들어라 방자딕고 선 뜯올라 방자딕고 선 뜯올라 통인방자 앞을 세워 통인방자 앞을 세워 남문방 나가실제 남문방 나가실제 황학은 알개같은 황학은 알개같은 세금당선 자르르 피어 세금당선 자르르 피어 일광을 가리우고 일광을 가리우고 관두성남 너른길 관두성남 너른길 호기있게 나가실제 호기있게 나가실제 기봉하은 나란 뒷결 기봉하은 나란 뒷결 광풍조차 광풍조차 펄펄 날려 펄펄 날려 도화점점 붉은꽃 도화점점 붉은꽃 호보향풍 뚝 떨어져 호보향풍 뚝 떨어져 상어깨별 내밀고 상어깨별 내밀고 걸음걸음이 생양이라 걸음걸음이 생양이라 일단선풍 도화세 일단선풍 도화세 위절 도적 토마가 위절 도적 토마가 이어서 토마오며 이어서 토마오며 항우장수 고추마가 항우장수 고추마가 이 걸음을 당할 소냐 이 걸음을 당할 소냐 서부렁섭적거름 서부렁섭적거름 광활로 당두어요 광활로 당도 허여 허니로 해야되는가 아니 허여다 왜냐면 하마석의 선뜻 내려로 이어지니까 하마석의 선뜻 내려 그렇지 하마석의 선뜻 내려 광활로 올라서서 사면 경치를 바라볼제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야 하마석의 선뜻 내려 광활로 올라서서 사면 경치를 바라볼제 하마석의 선뜻 내려 하마석의 선뜻 내려 하마석의 선뜻 내려 광활로 올라서서 사면 경치를 바라볼제 한산산산산산산산산 sop 없으운 아침나루 아침나루 아름다 아 아 아 아 becaus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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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작 좋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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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누가 될꺼 나 그누가 될꺼 나 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렇게 까먹으면 안되지 그누가 이렇게 내려야지 그누가 가요 상하게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어 시작 그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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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작 그누가 될꺼 나 그누가 될꺼 나 그누가 될꺼 나 그누가 될꺼 나 그누가 그누가 되쥬 삼생연분. 삼. 삼이 아니야. 삼 전부 그렇게 하냐. 삼이 아니고. 삼 이렇게 꿇어내리는 것을 죄다 그렇게 그냥 한음으로 오네. 삼생연분. 시작. 삼생연분.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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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Churchs. 만낫 튕겨주고 뿌리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음을 확정 지어서 가지 만낫 쓰면 이렇게 가야지 시작 만낫 쓰면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아니 이거는 한번 더 받아 받아 아니 지금 시간이 30분이에요 30분이요? 그래도 한 번만 받았으면 좋겠어 이거 너무 막 안 되겠어 자 항상 다시 쭉쭉 받아 봐봐 뒤에가 좀 안되지 내가 뒤에 반부터 해줄게 앞에는 좀 되는 편이야 항상 후반이 문제였지 내 후반 내 반동강의만 해줄게 안되겠어 응 강의받았으니 과사하고 다 함께 하시죠 광화 루 루 루 시작 광화 루 루 루 루 이름 루 욕 이름밀 이름미 루 욕 Solar 파악 아까보다 좋아 광활로도 좋거니와 광활로도 좋거니와 이렇게 해야지 오광작교가 더욱 좋다 오광작교가 더욱 좋다 그렇게 하는거야 오광작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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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루친녀 겨루친녀 어 없을 소냐 어 없을 소냐 겨누 성원 겨루성원 내가 되려니와 내가 되려니와 겨누 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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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수, 수고들 많으셨어요. 그동안 너무 안 해갖고 방학 전에도 안 했잖아. 그랬더니 노래를 그냥 버려본 적구만 모다. 하나님은 이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을 받는 것 처럼 자막을 받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